자 이제 유닛2의 두번째 파일입니다. 18절부터 가볼게요. 좀 빠르게 가요. 자 18절 들어볼게요. 네 한 번 더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우리 앞에서도 좀 나왔지만 동명사 ING형 주어 있죠? 여러분 우리 주어 만들기에서 첫번째 유닛1에서는 투부정사 만들기 주어 공부했었고요. 시크릿 그래마에서 두번째 동명사 주어 만들기 했었거든요. 거기에 여기 또 복습이 되는 거예요. 자 기억나시나요? 시크릿 그래마에서 우리 주어 만들기 그죠? ING형 주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 앞에서부터 잘라서 봅시다. 네 우리 다 나온 단어들이에요. 좀 들리셔야 돼? lose once temper 그럼 뭐였어요? 화를 내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앞에다가 losing ING가 붙었다고. 그래서 지금 막 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지금 내고 있는 거는 그죠? losing your temper가 그죠? 화를 내는 것이 어쨌다고? causes are losing your temper causes are... causes, causes... 여러분 cause라는 동사 많이 배웠죠? 그죠? causes 초래합니다. 불러일으킵니다. causes, causes 이유가 됩니다. 불러일으킵니다. 뭐를요? losing your temper causes a lot of trouble. a lot of trouble. losing your temper causes a lot of trouble. 그죠?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losing your temper causes a lot of trouble. 화내면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 화를 내서 이득이 올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문제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자, 뭐가요? 또 ing용 주어예요. but staying calm but staying calm but staying calm 그죠? 이건 뭐예요? stay calm calm은 평정한 상태라 그랬죠? 조용한 게 아니야. 고요한 거야.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 stay calm 했으니까 뭐예요?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keep calm, stay calm, remain calm. 이것도 우리 secret grammar에서 공부 다 했다고. 어디서 했을까요? 요것도 보호 만들기에서 했어요. 보호 만들기, 주격 보호 만들기에서 했었다고. 그죠? 그래서 staying calm 하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침착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settles argument, settles.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settle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settle은요.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또 얘기한다. 그래서 정착하다라는 말에서 문제 해결하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그러면 한 곳에 안정을 못하잖아.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딱 정착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모든 고민이 끝났어. 그래서 고민을 해결하다. 이런 뜻까지 지나간다고. 그죠? 꼭 알아두세요. settles. 그죠? 뭐를 해결할까요? 그러면?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그죠? settles arguments. 그죠? 말싸움들을 이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버리면 문제가 바바밤 터지는데 아휴 참자. 음 그래 나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I have to stay calm. I have to stay calm.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everything can be solved. 또는 every possible trouble can be settled. 그죠? 그래서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자, 한 번 더. 18절. losing your temper causes a lot of trouble.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자,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까지 연습하시고요. 19절 넘어갑시다.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조금 기네요. 그죠? 조금 길어요.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네, 대충 여러분 단어 한두 개만 들어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재구성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의 English skill will be perfect someday. very soon. 여러분 실력이 곧 완벽해져요. 그죠?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자, 여기까지 앞부분이니까 한 번 더.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자, 뭐가?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여기도 또 ing용 주어로 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여러분 훈련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secret grammar처럼. 그죠? being lazy is being lazy is being lazy 뭐가요? being lazy. 그죠? 게으른 거. 게으른 상태가. 그죠? 그냥 lazy라고 하면 안 돼요. 형용사니까. 그죠? 그래서 be lazy. 게으르다. 앞에다가 ing 붙여서. 지금 게으르고 있는 상태. 그것이. 그죠? 살짝 변형시켜준 거예요. 동사를 ing 붙여서. 지금 게으른 것이. 어떻다고? being lazy is like being lazy is like is like 그죠? 뭐 같단 말이야. 뭐와 같아요? being lazy is like walking. 그죠? 걷는 것과 같아요. is like walking. working이 아니에요. working. 이건 일하는 거고. walking. walking. 그죠? L 발음 안 나요. 그죠? working 아니에요. walking. 걷는 거와 같아요. being lazy is like walking. 그죠? 게으른 게 걷는 거와 같대. 이게 뭐야? 이게 제대로 못 걷는 거 해야 나쁜 의미가 맞겠죠? 그죠? 어디로 걸어갈까? 이게 궁금해야 될 거 같아.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in the thorn patch. 이 단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죠? t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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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rn 다 사는게 다 고통이야. 게으르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아이고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할 때 가난이 광풍처럼 몰려온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게으르면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괴로워 지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뒷부분 한번 가볼게요. 또 길어요. 주어가 길어요. 자 근데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앞에서 공부한 거 들리셔야 돼요. 그죠? 옳게 행하는, 정의롭게 행하는 모두는 어떻게 한다고? 그죠? 그죠? 정의롭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컸습니다. 그죠? 컸습니다. 이번에 워킹이라고 안 하고, 그죠? 걷습니다. 그죠? 어디로 걸어요? 어디로? 좋은 데로 가야지. 그죠?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on a smooth road. 그죠? on a smooth road. 길 위를 가는 게 ON이 왔어요. 전체상. 그래서 부드러운 길 위로. 그죠? 매끈한 길 위로 간다. 그죠? 그래서 가시밭길로 가느냐 아니면 매끈한 길 위로 가느냐. it's up to you. 그죠? if you are lazy. 그죠? lots of trouble will hurt you. 여러분을 상하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왜냐면 가시니까. 그죠? but if you do right. 여러분이 정의롭게 행하면 그죠? there will be no problem on your road to the future. 여러분이 미래로 가는 길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한번 더.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네, 여기까지 19절 해봤고요. 20절 얼른 넘어갑시다.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to them. 네, 이것도 뭐 앞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서.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자, 이건 어렵지 않죠?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그죠? 많이 나왔던 거예요. 지혜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고?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그죠? make their parents happy. 그죠? make me happy, make me smile.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make. 누구를? their parents. 어떻게? 해피하게.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자, 그 뒷부분.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to them. 자, 누가? but foolish children. but foolish children. 그죠? 어리석은 아이들은 그죠? 어떻게 해요?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hateful이란 말은 뭐예요? 미움이 가득한 상태예요. 누가? 그죠? 어리석은 아이들은 짜증을 막 낸단 말이야. 그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그렇게 짜증을 낼까?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to them. them. 그들에게. 그들이 누굴까? 부모님이겠지. 그죠? 그래서 them은 여기서 나온, them은요. parents를 가르켜. 그러니까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들은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근데 항상 어리석은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 여러분들 또 반성해야 되겠지. 그죠? 여러분이 부모님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덕분에 부모님이 웃고 계신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짜증을 내는 이유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foolish 하기 때문이라고. 그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행복하신 건 여러분들이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이 비밀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챙겨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항상 행복하게 해 드리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겠죠. 그죠? 그럴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닷컴에서 공부하시는 중고등학교 그죠? 어린이 여러분들 또 청소년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거죠? 약속 하시겠어요? 네. 확인할 거야. 20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됐죠? 그분들에게 hateful 한 걸 짜증을 막 내는 상태인 거예요. 됐죠? 21절로 갑시다. 네. 좀 또 길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자, 앞에서부터 잘라서 갈까요? 스튜피디티, 어리석음이죠. 이것이 brings 가지고 옵니다. 어리석음이 가져와요. 뭘 가져올까? 그건 나쁜 걸 가져와야 되겠지. 그죠? 어리석음이니까. 스튜피디티 brings happiness to 어라? happiness를 갖고 온대. 스튜피디티 brings happiness to 어? 어리석은데? 파보 같은데? 행복을 갖고 와. 아, 이거 뭐지 이거? 스튜피디티 brings happiness to senseless fools. 누구한테 갖고 와요? To senseless fools. 그죠? 센스가 없는 어리석은 파보들한테 멍청함이 행복을 가져다 준대요. 야,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멍청하면 원래 막 나쁜 게 와야 되는데 하도 바보가 돼갖고 지한테 오는 게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야. 사실은 그게 엄청 안 좋은 건데. 맞죠? 그렇죠?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살이 쪄가지고 막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치킨을 딱 사줘. 어우, 해피니스가 왔어. 그거 다 먹으면 또 살로 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친구가 치킨을 사다 줘도 그걸 행복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근데 바보 같으면 그죠? 그 행복을 바보니까 그 바보 같은 때문에 행복이 온 거야. 왜? 그 사람이 senseless food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비꼬는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stupidity brings happiness to senseless fools. 그러니까 바보 같으면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치킨이 오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맛있는 치킨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나쁜 거란 말이야. 그걸 인식하는데 바보니까 그걸 그냥 해피니스로 받아들이는 아이고 행복해라. 맛있겠다. 그죠?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자, 이제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누가?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그죠? 계속 많이 나오죠. someone with good sense. everyone with good sense. 그죠? children with good sense. 그죠? 지혜로운 모드는 어떻게 합니까?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그죠? 따라갑니다.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follows 그죠? 따라가죠. 그죠? 뭘 따라갈까? 좋은 걸 따라가겠죠.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the straight path. 좋은 걸 따라간다 그러는데 좋은 게 뭐예요? straight 한 거죠. straight. 빠른 길이죠. path는 길이에요. 길. 조그만 길. 이런 걸 path라 그래요. path 그죠? 길. 넓은 거는 뭐 road라든지 뭐 street라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오솔길 같이 작게 난 길 있죠? 그거는 path에요. 그죠? 똑 빠른 길을 따라갑니다. 이 얘기가 바로 좋은 길을 따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stupidity brings happiness to a senseless fools. 그죠? to senseless fools.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좋은 길. 그죠? good road. 해도 돼요. 그죠? the straight path. 한번 더 시작. stupidity brings happiness to senseless fools.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됐죠? 한번 더 들어보고 넘어갈게요. stupidity brings happiness to senseless fools.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자 되셨죠? 그 다음 22절 마지막. 유닛2의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더 도전하고 마칠게요.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어요.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뒷부분이 좀 어렵죠. 그럼 앞부분부터 한번 봅시다. without good advice without good advice 네. 뭐예요? 여기 문장 시작할 때요. 주어동사 먹어졌다고 시작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죠? 그러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시작할 때 부사 혹은 부사 구 혹은 부사 절 이런 걸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가 바로 부사 구로 시작하는 경우였어요. without good advice 그죠? without good advice 그죠? 좋은 충고 없이는 이거 부사구죠?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좋은 충고 없이는 먹어졌다고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everything goes wrong.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모든 게 잘못돼요.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그렇죠. 충고를 안 들으면 다 실수하고 잘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it takes careful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자 이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it takes careful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자 요건데요. 앞부분 일단 먹어졌다고 it takes care it takes care 그죠? it takes 그것은 가져갑니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앞에서 나온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take는 뭐예요? 내 거야 하는 거죠. 그죠? 뭔지 몰라 그것은 뭔지 몰라요. 그죠? 그죠? 아주 세심한 계획하는 거. 그죠? planning. 그죠? 플랜을 세우는 거. 이걸 가져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계획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가져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뭔지 몰라도 그 놈이 이걸 가져가요. 이 얘기는 이게 필요해요. 이런 얘기예요. 그죠? it takes three hours. 뭐였어요? 세 시간이 걸려요.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세 시간을 가져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테이크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영어의 비밀의 take가 도대체 뭐야. 이 강의에 나와 있어요. 그죠? 가서 보셔야 돼. 그죠? it takes three hours. 그것이 뭔지 몰라도 뭐 하는 거가 take 가져가. 뭐를 세 시간을 가져가. 그 얘기는 그걸 하는데 세 시간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뭔지 몰라도 그걸 하는데 아주 careful한 planning이 들어요. 필요한 거야. 그거를 써야. 그건 내 거야. 그거 걔한테 줘야 돼. 되셨어요? 이렇게 일단 해석하시는 거예요. 뭔지 몰라도 걔가 careful planning을 가져가. 내가 careful planning을 해서 갖다 바쳐야 돼. 조심스럽게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요? 뭐가 뭐가 도대체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careful planning이. 자 여기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It takes 자 요건데요. for things라는 말이 뒤에 나왔어요. 일단 저 끝에까지 한번 다 가봅시다.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그렇죠? to go right. 이렇게 되어있어. for things to go right.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를 사실은요. It이 가주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전통적인 문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이에요. It은 가주어야. 그 다음에 진주어는 뭐예요? to go right이야. 이게 진짜 주어예요. 뭐예요? to go right. 제대로 가는 거죠. 제대로 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가져갑니다. 뭐 하는 걸 careful planning 하는 걸 가져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가려면 careful한 planning이 필요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그럼 이 for things는 뭐냐. 이 투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해석은 things가 things가 제대로 가는 것은 careful planning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아마 secret grammar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우린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예요. 궁금한 것대로 그것은 내 거야. 하고 가져가요. 뭔지 몰라도 아주 세심한 계획을 가져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왜 가져가 걔가 그렇죠? for things things란 말은요. 세상 일 세상 만사 이런 거예요. 뭐 일들 어떤 현상들 어떤 뭐 사안들 things잖아. 그런 일들을 일들을 위해서 일들을 위해서 careful planning을 걔가 가져간단 말이야. 걔가 careful planning을 필요로 하는 뺏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일들이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돼 가져간단 말이야.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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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져가는데 에 대해서 to go right이 아 제대로 가. 일이 진행이 되는 게 제대로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게 planning을 가져간단 말이야. 왜? 일들을 위해서 일들이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일들이 다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요 내용이 해석이 조금 어려웠죠. 그죠? 요 내용 아주 독특한 영어적인 표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좀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요거하고 요런 거 제 사막을 올려드리는 요거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It takes three hours for me to go there 그죠? 어 이해되세요? 뭐예요 이거예요? It takes three hours 그것은 뺏어가요. 세 시간을 그죠? 왜 뺏어가? for me 나를 위해서 걔가 뺏어가는 거야. 날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뭐가 그렇게 뺏어가는데 to go there 거기 가는 것이 거기 가는 게 세 시간을 뺏어가 왜? 나를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거기 가는데 세 시간이 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거기 가는 것이 세 시간이 걸려요. 나한테 이렇게 걸린다. 나한테는 세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22번 22절 예문을 마무리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2절까지 자 이제 Reading Practice 여러분 꼭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듣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부터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또 한 번만 딱 들려드릴게요. 그렇죠?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는 건 여러분이 하시니까 한 번만 쫙 들려드릴 테니까 초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어 보세요. 아 형 lui 여러분 tee 자 trust 짱 정리하大家好 여러분이 ingredients 지 무 ocasional foolishness the poor have a hard life but being content is as good as an endless feast it's better to obey the lord and have only a little than to be very rich and terribly confused a simple meal with love is better than a feast where there is hatred losing your temper causes a lot of trouble but staying calm settles arguments being lazy is like walking in a thorn patch but everyone who does right walks on a smooth road children with good sense make their parents happy but foolish children are hateful to them stupidity brings happiness to senseless fools but everyone with good sense follows the straight path without good advice everything goes wrong it takes careful planning for things to go right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들어봤는데요 아 마지막 문장 좀 어려웠죠 그죠 잘 챙겨두시고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careful한 planning이 필요하다 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nit 2까지도 마쳤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unit 3로 넘어가세요 어 1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